서울시 강남구 논운동 99일 김승현. 잊어버리지 말라. 니 이거 잊어버리면 너네 식구들 다 죽는다. 내 명사다. 반갑다. 구남아, 니 한국과 사람 하나 죽이고. 니 휘 논답인 줄 아님. 니 이기서 더 돈 다 놉니다. 니 아까에 바람났다니까. 바람나나니까 니한테 돈 부서주는 일이 있니. 다시 시작해라. 아 참, 그 사람 손가락 가져와야 된다. 손가락. MG. 날아. 날아. 자, 날아. 어휴, 깜짝이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디서 나오냐고. 경찰을 3명이나 내는 남자들이 며칠 전부터 현장을 탐문했던 점이나 살해당한 김승현 교수의 손가락이 없어진 점을 미뤄 봤을 때 이번 사건이 계획된 청부살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제일 높은 놈은 여기야. 내가 할 것 같아. 돈이 얼마가 들어왔더니 당장 찾아. 너는 내 왜 할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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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